Intro 갑시다 갑니다 노마피그네인솔프 시작합니다 첫번째 오 미스트레 자 오른쪽 갑니다 좋습니다 자 왼쪽 더 겟니다 자 왼쪽 두개 마무리하구요 오른쪽 갑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 갑니다 보호색 갑니다 인비 안먹었나 인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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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구요 자 오른쪽 갑니다 자 왼쪽 두개 잡구요 오른쪽 두개 잡습니다 아 방향이 바뀌었어요 아 야야야야 그러지마 앗 야야야야야 방향 헷갈려 씨마 인마 새끼 인마 자 아야야야야 방향 자 왕 나를 방향한거 상실했는데 잠깐만요 오 씨발 이거 뭐야 이거 저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잠깐만요 아 헷갈려 아 아 헷갈리네요 아 제가 오랜만에 무슨 해가지고 헷갈리네요 자 일단은 보호색 갑니다 자 최초라보식 아 이제 공격무시 자 이제 버프를 써줄게요 럭키나이스 제발 5번 떠나 아 6번이야 씨 자 최초라보식 부탁드리구요 아오 아 6번 떴어 괜찮아 자 새로우신 많았습니다 어서오시구요 최초라보식만 눌러주시구요 감사합니다 자 새로우신 분들 어서오시구요 네네 좋습니다 자 일단 공격무시라서 일단은 공격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JS님 어서오시구요 우리 JS님 어서오시구요 어서오시구요 자 핑크빈 본체 갑니다 아아 아 드리지 않떠 이거 봐 이거 방압을 이거 박무가 낮아서 그래요 박무가 공포랑 뛰어와야 되는데 이 씨 녹화를 초래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